썸네일에 의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쟁탈전! 썸썸썸!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지현입니다! 썸네일 쟁탈전! 네, 좋아요. 오늘의 게임은 뭘까요? 바로바로! 온몸에서 보낸 싸이! 온몸에서 보낸 싸이! 3대3 팀전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티티! 이겼다! 지금 넷쇼! 팀별로 지워진 제시어를 보고 몸으로만 설명합니다. 정답을 맞추면! 다음 타자가 나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가장 많이 맞춘 팀이 최초 공개무대, 썸네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네, 스티븐! 그러면은! 지금 빠른 게임으로 볼까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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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다 정했으니까 순서를 정해야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역시! 공개념! 보여줘! 우리 팀 리더 보여줄게! 다위바위보 보여줘! 우리 팀 사각해서 오히려 잠깐!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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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다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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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우리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 어려운 거 걸리시길 바래요! 가자! 센터 말고 옆에! 센터 말고 옆에! 저거 내가 봤을 때 어려운 거에요! 공개합니다! 제발 제발! 다위바위보! 다위바위보! 하나 둘 셋! 아까 불러들었습니다! 아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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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민지프레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다위바위보 민지프레스 모르거든요! 게임인 만큼 외국인 친구들 도와주는 게 없도록 합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룰을 그러면 2번! 몸으로만! 그러면 소리도 안 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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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제가 타임워치 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끄세요! 몇 분이죠? 2분이고요! 가겠습니다! 준비! 화이팅! 시작! 축구! 축구! 나가!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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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없어요!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못해! 아 입 닫아야 돼요! 입 닫아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그게 없네! 힌트 또 스킵! 그거 그거! 어? 어! 너희 날 거 아니에요! 너희 날 거 아니에요? 너희 날 거 아니에요? 세부! 세부! 오케이! 스무! 스무! 오케이!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야구, 야구! 진짜 안 봤어, 이거. 아, 다 이거. 다 이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말하면 안 된다? 하얗게 아무거나 해봐. 진짜 안무 나 보이네? 달라고! 일단 그건 아니야. 달라고, 달라고. 춤! 이거 뭐야? 멀리뛰기! 제자리 높이뛰기? 아, 제자리 높이뛰기? 멀리뛰기. 작대. 패스해, 패스. 패스해, 패스. 패스 안 돼? 50초 남았습니다. 패스해, 패스해, 패스. 아, 좀 어려운데? 발레! 발레리나, 수중 발레. 수중 발레. 그게 뭔데? 유형! 톤 에이더, 톤 에이더. 아, 아이스 스케이팅! 핑크 스케이트.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 빨리! 그게 스케이트. 수중. 발레, 발레. 발레. 현대무여? 야, 말이야.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근데 재윤이도, 재윤이도 외국에 오래 있었어. 내가 동시에 있다고? 재즈, 재즈? 그건 뭐예요? 수중 발레. 이거 난다고? 말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말해! 이기만서 시작하면 어떡해. 에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기만, 오면서 보고 하는 게 뭐야. 저희는 뭐예요? 이기만 없었습니다. 저, 저, 5행지가 보여주고, 좀 넓게 맞췄죠.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맞췄습니다. 다섯 개. 원 팀이 다섯 개. 옥스레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옥스레이 좀 어려웠죠. 아 근데, 저희도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일본에서 스모가 스모가 아니에요? 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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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모. 옥스레이가 뭔가 타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팀 가볼까요? 좋아요. 이거, 이건 뭐예요? 네, 뽑아서 하겠습니다. 뽑아줍니다. 자, 뽑아줍니다. 렛츠고! 일단은, 고! 아, 이제 불안한데? 저 음식만 안 해. 세 번. 음식. 아, 근데 이것도. 아, 근데 이것도. 아, 근데 이것도. 이것도 표현하기 어렵잖아. 아, 음식이 제일 어려웠지. 아, 음식이 제일 어려워요. 준비됐나요? 입도 안 돼요, 입도. 준비됐어요? 레츠 고! 고!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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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렌타! 역시 먹자! 이거 어렵다. 특이기래. , 보다가? 모 eles faz? 아침에 Florida. 고! 젤리가 과일이었어. 아,Partella. 어? 이렇게, 이렇게. 스틸? 모등어? 뭐야 저렇게 먹어 의외로 잘한다 우리 의외로 잘한다 과일 젤리? 아 포도! 젤리가 과일이었어 이즈 이즈 스시? 이거 맞춰 라면! 렌타 잘하는데? 아 이거 알았다 아이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탕후루? 쏟떡 쏟떡 양꼬치 양꼬치 맞아 맞아 양꼬치 떡꼬치 아 롤리팝 1분 지났습니다 아 서탕 아 깜짝이야 어렵다 좀만 더 표현해 좋았어 좀만 더 표현해 요거에 뭘 표현해야지 좋았어 핫도그? 테스트 딱 한개가 핫도그? 테스트 딱 한개가 테스트 딱 한개가 나아갑니다 와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거 국수? 윙키도야? 알잖아 알잖아 윙키도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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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라면? 그거 진짜 막히나 봐 무덤? 아니 그거 또 있잖아요 하나 더 왜 이렇게 말하죠? 아 그거 놔둬 놔둬 아니 놔둬네 여러분 패스 한개 가능하다고 합니다 패스 한개 아니 이 표현에 이거 못 맞추면 좀 서운해 랜타 패스 할 수 있어요 패스 할 수 있어요 패스 할 수 있어요 제발 맞춰줘 패스 해도 돼 패스 해도 돼 짜장면? 아니요 패스 안 해 진짜 뭐야 염장 울지마 아 패스 아 패스 안 돼 아 패스 안 돼 그 치즈? 하나? 왜 그러세요? 이나가야 그러다가 저렇게 못 움직일 수 있는데? 누가 못 움직일 수 있는데? 누가 못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갈 텐데 끝났습니다 아 그러다 옥수수 나 아까 아까 뭐야 옥수수 나 아까 아까 나간 상태치 한 번 아 나 나 태안한테 아 내가 많이 소화했어요 아니 패스 해 해 패스 안 해 패스 아니 몇 개야? 오? 5개라고? 다 같이 드시고 동물 재밌겠다 니네 나와 이렇게 자동으로 동물입니다 와우 맨 근데 막 향룡오래 아 설마 이런 소리 내지 마세요 동건이 형 이번에 되면 사면석 아니야? 아 사면석 와 진짜요? 동건이 형 사면석 만들어줘 그래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준비되셨으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와 진짜 어렵다 이거 코끼리 아 쉽다 어 잠시만 잠시만 와 이걸 한다고? 코끼리 코끼리 아 야 원숭이 지수 형 어 어 이거 와 이거 어렵다 홍합 뭐해 홍합 토플라밍고 미안 나 봐줘 나 봐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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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형 어떻게 해요 이거? 지수 형 봐서 못해요 괴물 이거 게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정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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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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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예 패스 안 됩니다 아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타줘 타줘 와 와 와 와 와 나이스 아 이거 쉽잖아 말하면 안됩니다 너의 그걸 버리면 목도리 좀 봐봐요 우와 뭐야 아니 목도리를 보고 온 거 알잖아 뭐하고 맛있어 거북이 오 야 누가 봐도 남은 일 볼 때 동물이 쉽네 아 고래 테러 그치 아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내가 찍게 오 오 오 오 오 verdad 호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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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됐습니다. 너희 팀 이렇게 이기고 싶어? 아 진짜! 네, 게임 결과 T팀 13개, O팀 5개, A팀 5개. 이렇게 T팀이 13개로 1등하셨습니다. 근데 호감 한 번 해주세요. 호감 한 번 해보실까요? 호감 한 번 갑시다. 저랑 지수 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썸네일이 뽑혔는데요. 동건이 형이 3연속 썸네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저 이렇게까지 게임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다이보는 게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아 너무너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해요. 플레이는 저도 못해. 나도 못해. 어려웠다. 어쨌든 한 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동 무드 장착한 T1의 유아민 무대는 어디서 됐었죠? 바로 엔카로즈다운! 신끈 드럼 모이들의 퍼포먼스가 궁금하시다면 목요일 저녁 6시! 엔카로즈다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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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보면 내 심장 드러민 드러민. 네, 여기를 누르면 Q1의 드러민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전 nel and dan Q2에 대해서 알 notchだ! Q2에서 watnepun Rand Yowl Q2에서 2에서 3에서 2에서 3에서 4 población